네, 같은 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다섯 분이 계십니다. 고 김상진씨 한 분의 장기기증 덕분에 절망을 딛고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섯 분은 인생의 두 번째 생일을 마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기기증은 생명 나눔입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89.1MHz KBS FM 방송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루지오의 웃음소리는 높아져갑니다. 이것이 프루지오 프리미엄 그녀의 프리미엄 대우건설 프루지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와주가 10.1MHz까지 15.3MHz 15.30MHz 16.25MHz 16.30MHz 16.30MHz 전형역의 음악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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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t to get to know you i want to show you the peaceful feeling of my home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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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음악 세계는 로긴센 미사에 나의 사랑의 노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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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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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벨기에가 자랑하는 아타리스트 자크스토잼의 베스트르의 추억을 띄워드렸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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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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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틀스 따라잡기 시간에는 스텔라 밴더의 노래로 블랙버드 로렌스 주베의 기타 연주로 I saw her standing there 빅터 우튼의 베이스를 연주로 노리지 앤 우드를 띄워드렸습니다. 음악 세계 영화 가이드 시간 오늘은 탐입니다. 역시 락 오페라로 만들어진 랑지컬이자 영화이기도 합니다. 전체의 구상을 더 후의 리더인 피트 다운센트가 맡았습니다. 1969년 브리티쉬 락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인 더 후의 리더 피트 다운센트가 컨셉을 맡은 브루엘 락 오페라 타미는 어제 소개해드린 헤어와 함께 영상미화학의 규제인 켄 러셀 감독에 의해서 영화화가 됐습니다. 영화화학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그런 볼거리를 갖고 있는 영화죠. 주인공 타미 여겐 직접 더 후의 보컬리스트 로저 달트리가 맡았고요. 어머 여겐 앤 마그렛 아버지 역에는 올리버 리드 핀볼 위자드 역에는 엘튼 존 엘리 클래프튼 키스 문 등 수많은 락스타들이 까메오로 출연해서 그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영화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삼중고어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며 말하지 못하는 삼중장애에 시달리는 주인공 타미의 시각을 통해서 바라본 현대인의 한계와 그로 인해 오염된 지진에 뒤틀린 우리들의 자화상들을 통렬히 비판하는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있는 영화입니다. 영화로서의 재미 뿐만이 아니라 전편을 흐르는 더 후의 음악들 그리고 켄 러셀의 물 흐르듯 이어지는 영상 미학이 보는 이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특히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은 영화감독 지망생들은 필견의 영화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영화 타미 중에서 핀 붙자드부터 띄워드립니다. 엣 buch 정의 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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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me Feel me listening 전해드렸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기 가을에는 기도하기 하소서라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시절 그 시절